저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해성 저국의 품에 한겨 눈물 짓던 그때로부터 벌써 3년이 되었구만요 저는 평안남자 평성시 두무동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해성 여성이 어떻게 되어 남조선에 가게 되었으며 족들의 머략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지 그톤 기대에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릇된 생각과 남조선에 가면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들어 다닐지만 오는 곳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리는 남전사회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더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어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돈도 벌고 연지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괴례 TV조선에서 머략 제작하는 반공화공 머략 선동 방송 머람봉클럽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반공화공 머략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었는지 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서부터 꿈이 예술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저국의 우월한 사회주의 혜택으로 교육 혜택으로 서학교 때는 전교성학반에서 성학을 전공하였고 기타를 비롯하여 가약음 등등의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해서는 화술을 전공하여 전문예술단체에서 화술배우로도 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렴 도주하여 일자리를 찾던 도중에 연기도 하면서 저를 볼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도중에 그래서 박하영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괴례 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괴례 TV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제 박하영의 서개로 받은 괴례 TV조선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시험을 보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서울특별시 여의도 3강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도 시켜보고 기타도 시켜보고 파수도 시켜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국에 있을 때 살았던 생활 경험이나 이런 거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제 합격이 됐다 이제 이러면서 2016년 12월 초경에 저한테 이제 첫 촬영을 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초경에 제가 모란봉플럽이라는 모략방송에 초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선에서 반공화국 모략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혜성이처럼 돈을 주고 또 거기에 오게 되면 텔레비에 나온다고 해서 서가서 그런 그 죄악일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전혜성 여성이 출연한 반공 모략방송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모란봉클럽이라는 것은 탈북자들이 우리 공화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가지고 압질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등 홀뜯고 반등 선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모란봉클럽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와 있는 모란봉클럽의 동영상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본 결과 이만각처럼 압질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란봉클럽을 열심히 잘하면 이제 영화도 찍고 인기도 높아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길이 어떤 죄악의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선뜻 출연하게 출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모략방송들에는 졸의 머리를 들이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기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다를 뒤로 넘으면 빠지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탈북자들한테 제작진들은 우리 공화국이 좋다는 말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제 무조건 우리 공화국 말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탈북자들이 앞에서 하는 거짓말들을 저게 거짓말이라 이렇게 까맡힐 수 없으며 이제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라 이런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런 방송사들에서는 그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그 구매에 맞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점을 갖다가 강박하고 있는 거죠 저는 남자선에 있을 때 림지원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모란봉 클럽을 찍을 당시도 림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성놈들이 시키는 대로 아홉 나라에게도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고 홀뚤을 뗐습니다 예 그럼 직접 화면을 보면서 적들의 반공화국 머략 서동에 노졸한 이민에 대해 파헤쳐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럼 몇 살이죠? 열일곱 살 열일곱 살 때 영땐 어디서 놔야 되겠고 하니까 장사할 생각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지원한 물건으로 했으니까 와라면 저보고 술 팔라는 겁니다 돈 본다는 생각에 할게요! 하고 그냥 그 배낭 그거보다 술 막 담아가지고 메고고 집에까지 와면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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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서리가 병 부딪히는 소리 이것은 제가 처음 어이선을 만나서 시험을 볼 때 어이선이가 저한테 묻기를 북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 때 장사를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옷장사나 술장사 같은 거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보고 그럼 당신이 술장사를 했다고 말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 하니까 또 안 하겠다고 하면은 방송 출연해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좋다 그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지도 않은 서류를 제가 17살 때 출장사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지어가며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모락방송의 모락방송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딱 거짓말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순에서 살고 있는 탈국자 자체들이 어 저건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역을 퍼무는데 저 미친 것도 저 쌍머들 할지랄이 없으면 집에 자빠 돼서 짬이나 나자디 들어가서 지랄 부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순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서 흥미꼬리로 보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 좋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없고 계속 그 무슨 허황한 소리만 계속하니까 의문실이니까 나가서 자기가 아는 거 탈국자나 아니면 나한테도 여러 번 물어보는데 아니 거기서 채널에서 나오는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할 거 없으면 나랑 한마디도 말한다고 저것돈 저것돈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기 가서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도 더 듣는 소리가 없고 완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그날 촬영이 끝나고 이제 어해선을 비롯해서 이제 같이 출연하였던 탈북자나 이제 남순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말을 참 잘한다 뭐 전망성이 깊다 계속 출연하면은 앞으로 용화 배워도 될 수 있고 카메라에 얼굴을 계속 비칠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까지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아 이게 바로 방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제약의 길로 들어섰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둥둥 또 해선 됐습니다 예 정말 좆들의 반공허 후보력 서동에 격불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감방 동기 맞아요? 아니 어느 분이 두 분이 무슨 네 맞아요 이정희랑 저랑은 모르는 사이였 감방에 어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감방에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각자 탈북하는 와중에 같은 방에서 만나기란 인연이 아니고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처음 만나서 그 되게 종을 쌓았어요 둘이서 사실 어느 감방이었는지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것은 제가 장윤성이랑 친구라고 이제 꾸며낸 동영상입니다 이제 그때 제작진놈들이 이제 장윤성이랑 저랑 같이 타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알은 다음에 어떻게 둘이 동무처럼 꾸며낼 수 없나 꾸며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장윤성이랑 친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잊지도 않은 사실인 무슨 사과를 너나 먹었다는 둥 뭐 계란을 같이 저번씩 먹었다는 둥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또한 이제 타이 감옥에 있을 때 남선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춤까지 췄다 뭐 이런 말조 같은 소리도 지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윤성이가 자기가 이제 우리 공화국에 있을 때 겨와서에 들어가서 이제 뭐 먹을 게 없다는 하니까 이것저것 다 추워 먹다는 하니까 맹장 수술을 하게 됐다 근데 수술을 한심하게 해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죽다 살아났다 뭐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금시처문이고 정말 처음 듣는 말이라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말했던 거는 자기는 이제 중학교 14살 때 그때 시이민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 당시 태권도를 하다 나니까 운동을 했답니다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생을 좀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무슨 겨와 조라느니 뭐 뭐 먹었다느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고 솔직히 좀 아가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약품 방송들에 나서면 어차피 그 자들의 궁에 맞는 거짓말을 들여놓게 되겠구만요 네 이제 그 제작진 남들이 대본이라는 걸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본이라는 것은 이제 제 자신도 그렇고 출연하는 탈북자들한테 처음에 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어떻게 어떻게 말하라 뭐 이런 말 끝까지 다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본에는 제 자신도 모르는 내용 모르고 늦게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 자신이 번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소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데다가 그 대본이 제가 보는 대본이랑 이제 사회자한테 주는 대본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제 신뢰를 준다면 저희 대본에는 이제 무슨 어 북에 있을 때 뭐 쓰던 민간협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자는 또 이제 무슨 제가 그렇게 설명하시오 하면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뭐 감기 예방에 좋은 무슨 마늘 뭐 피가 나올 때 지혈을 덮는 뭐 어징어뼈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치료를 한다 그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굳치료를 하지 말입니다 처음에 찢어졌을 때 이제 구급치료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분들이 분석해서 이제 말하는 것은 북에 이제 무슨 의료기술이 이제 발전되지 못하고 약들이 없다라니까 이런 미기한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악랄적으로 비방한단 말입니다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강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이선이가 촬영 도중에 대본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대본을 지금 저와 이제 박수희라는 자 둘이서 이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대본을 보니까 이제 우리의 최고 전엄을 이제 홀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이선이라는 그 작자한테 난 이건 못하겠다 난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들어간 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되 안하면 못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저를 빤히 쳐져가면서 누구 뭐 하기 좋아서 하나 돈 40만원 벌기가 쉽나 하라 촬영 시간 앞당겨주니까 빨리빨리 하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찍소리 못하고 또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참가하여 넘들이 써주는 대로 절절배웠다 되면서 저는 우리 광복에 촌취에 씻지 못할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모래악 방송사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작하고 날 쪄아놓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참가하는 애들이 자기의 여부대로 대지 않으면 불굴 물리겠다 또 치료를 안 시키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자기네 여부대로 끝까지 하게끔 그렇게 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대본에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제 앞에 이제 텔레비전 같은 화면에다가 임지연씨 빨리 말하세요 무슨 말이라든지 빨리 하시오 이렇게 이제 지령을 줍니다 이제 그 지령을 이제 버부도 막 번쩍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제 제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형광판이 있는데 이만한 하얀 형광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 와서 제 옆에 이렇게 흔들면서 앞에 버라고 이렇게 그런 지령 같은 걸 준단 말입니다 지시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줘도 이제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제작진 놈들은 이제 자기네놈들이 유도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7시간 8시간 정말 장기간을 계속 그 막 햇빛이 내려 쪄이는 그 메시계의 저명등 아래서 그렇게 막 찢고 또 찢고 막 이럽니다 정말 막 말하구만요 그래서 그런 의자들이 그 작자한테 나 좀 힘드니까 전 나 원래 연기 시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전 연기도 할 수 있고 전 이렇게 멈도 움직일 수 있는 그 남남부녀 애정통일이라는데 이제 전 버려달라 그 남부녀 애정통일이라는 곳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거나 저거나 다 같고 같은 모략 방송들입니다 그 형식에서 조금 다를 뿐인데 그 내용에서는 하나같이 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고 뭐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첫 촬영에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한번 클럽과 같이 이제 저한테 있고 자제작진 분들이자 하는 말이 공화국이 좋다는 말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옛날에 공화국에 있을 때 알았던 것도 이제 뭐 남에 와서 알았던 것도 멀은 척 해야 된다 완전 모조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저보고 이제 그게 이제 무엇이든 무조건 이제 우리 북에 말을 쓰고 이제 저게 잘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남유산에 가서 이제 클럽이나 술집 이런데서 이제 일을 좀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이제 인간한 클럽이나 술집 이렇게 고리들은 좀 다 안단 말입니다 반드름항에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아 저거 뭐다 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려면 못 아는 척하게 막 거의 강박하다시피 역하다시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일반 가전용품 그 쓰는 그 쓰는 방법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척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게 정말 북에서 온 사람은 이제 낙후하고 뒤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모조리다 이런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네 네 그 후 저는 괴대 국방티비에 출연하여 넘둘이 이제 대본에 써준 대로 우리 군대 내에 던풍이 들어왔다는 둥 뭐 병용에 배달음식이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군대를 이제 악란 쪽으로 이제 비방하였습니다 네 정말 우리 공화국의 용상을 흐리게 하기에 날뛰고 있는 적들의 머략책동에 격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공항 머략서동에 앞장에 서서 날뛰고 있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에 모란봉플랩에 출연하여 악질적으로 선녀가 보이는 것들은 다 저와 같이 이제 몇 분의 던에 현혹이 되어서 이제 그 던을 받기 위해서 놈들이 그 더럽게 안겨주는 시키는 대로 대본에 있는 것들을 절절절 따라 외우면서도 거기다 잘 보이기 위해서 고짓말까지 덧붙여가며 그렇게 악질적으로 선녀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특히나 강철환이나 이제 그런 둥둥 그런 조질스러운 놈들은 이제 제 놈들이 악질적으로 나발질을 하다 못해서 이제 저같이 남자선으로 온 여자들을 그런 길로 꺼두게 유도해가지고 그런 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진성이와 같은 자들은 자기 리력을 완전히 기만하고 기만한 놈들입니다 이 자는 자기가 탈북 시행을 자처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반공항 벌어치던 정말 미쳐나들고 있는 놈입니다 특히 혜성이와 같은 처녀들을 데리고 데리고 무슨 증언이라고 하면서 유엔에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 공항에 대한 거짓말 증언을 하게 이렇게까지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데 나서고 있는 여자들은 다 하나와 같이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한심한 생활을 좀 하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무슨 다 얼굴들을 가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걔들이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자기들의 안의가 걱정이요 뭐 가족들이 걱정이요 뭐 이런 개나발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자기들이 아가씨질을 하단하니까 그게 이제 폭로가 될까봐 이제 두려워서 그 얼굴들을 다 이렇게 가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장진송이나 간철한 애 같은 놈들은 그 노조란 똥에서 이제 개같이 죽는다고 죽어요 정말 뭐 저 괴례들이 뭐 그 새끼들이 무슨 고와서 뭐 돈을 뭐 뿌려주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식들을 이제 써먹을 것 써먹고는 헌신작 버리들어 버리면 그들이 갈 길은 불명이 쓰레기장이면 쓰레기장에서 죽음할 것입니다 저는 저는 천만분 죽어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저국을 배반하고 남성으로 도주한 것만으로 죽을 죄인데 낳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 품에 칼을 박으려고 날뛰었습니다 저는 저는 정말 이 하늘 아래서 감히 살짝 역도 없는 마음입니다 저도 저국을 배반하고 터져야던 반역자이지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실제 이렇게 그 모락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조조하게 됩니다 오늘도 조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탈북자 대다수가 그 출연하는 모락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미친 것들은 일하기 쉽 일하기 쉽지 않으니까 저런 데 낳아서 순수 고짓말을 한다고 정말 욕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공화공의 맑은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락방송에 출연하는 또 모락에 미처 날뛰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조국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성이가 그 자기 처지에서 그런 그 영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욕해 왔다는 걸 난 지금 이 시각도 막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남들 사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차비참 방에 항상 들어와 있을 때면 저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 매일 피남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국 앞에 지금 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두려워서 감히 저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저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죽어서 저국에 가서 착벌을 받고 죽자 정말 보고싶은 어머니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그렇게 보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저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저국의 품에 돌아오기 전에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제 사람들한테 나 집에 가고 싶다 저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노는 지금 지은 작가가 있는데 저국의 땅을 밟는 순간 정체를 청살당할 것이다 감히 죽는다 이런 말대로 지껏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생각 죽어도 저국의 품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저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후회가 됩니다 왜 저국의 죄만 짓고 그 죄를 씻으려고 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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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지은 죄를 그 더러운 곳에서 조금이라도 씻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매일매일 죄책감에 정말 쓰라리게 느낍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절은 지었지만 우리 저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김열현문이나 권철라 마더지처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저국이라도 저국에 돌아오며 투쟁을 했다면 정말 저국에 지은 죄를 천만분의 인이라도 저국이라도 갚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도 정말 현재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내 혼자 생활으로 늘 생각하구나 오늘도 1년 동안 오늘도 지금 남선에서 저국으로 저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어기 위해서 이 투쟁하고 있는 김영희 여성이나 이 권천라미 같은 동무들을 내가 도와서 함께 그 투쟁 하다 돌아왔으면 내가 오는 길이 또 뜨뜻했고 뜨뜻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내가 어머니 직업도 내가 후회를 한다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같은 생각입니다 족들이 벌리는 반공화국 머략 서동에 노졸한 리면에 대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짓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괴례들이 오중이 또중이들을 내서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롭고 노졸한 머략 선전에 매달려도 그 머략적 진상은 날이 갈수록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머략과 옹모가들은 원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면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